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주일부터 계속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미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또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이 부활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현재의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본문 다 할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본문 한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 부활의 현재, 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우리 개혁 개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바올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전체 다 할 수 없어서 42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이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올은 35절부터 사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올이 계속적으로 이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부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신들의 부활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터지고 방언 예언도 터지고 치유하는 은사들도 나타나고 통역하는 것도 나타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부활공동체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부활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올이 정리를 좀 해주죠 그런 은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해주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되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되라는 거예요 누가 은사를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더 신령하니 덜 신령하니 이런 거 재지 말고 정말 제대로 받았으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와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다가 사도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몸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듯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한 몸을 이제 대비를 하는데요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육신의 몸 그것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썩는다라고 표현했는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심겨졌나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요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4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육의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육의 몸은 영어 성경은 그냥 natural bod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그러면 부정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육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natural body 우리가 지금 몸이 있잖아요 natural body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신령한 몸은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옵니다 푸뉴마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굳이 번역을 한다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루아흐하고 신약의 푸뉴마는 거의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신령한 몸은 푸뉴마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푸뉴마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44절에 신령한 몸이 따로 있고 영의 몸도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둘 다 푸뉴마의 몸이라는 거예요 푸뉴마의 몸 그래서 45절 말씀을 이용해요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구요? 생령이 되었다 이거를 한자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생명할 때 그 생 그 다음에 영 우리가 쓰는 성령 할 때 그 영자를 쓰거든요 생령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5장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령이라는 단어하고 잘 들으세요 육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원래 번역을 제대로 하면 육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맞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원어 공부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피시하야 그래서 생령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네피시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1절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 생명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피시하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래서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NIB는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living creature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단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물을 창조하셨다 living creature들을 창조하셨다 그 같은 단어거든요 네피시하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아까 유기멈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본문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가 돼요 그러니까 유기멈이 돼요 따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유괴사람이오 여기 유괴사람이오가 아까 생명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푸시케 푸시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 한 단어로 그냥 쭉 번역을 해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글 번역할 때는 이때는 유괴몸이고 이럴 때는 생명이고 그렇죠 푸니마도 신령하다 신령한 영이고 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번역을 하니까 다른 단어 같은데 그냥 두 단어밖에 없어요 유괴몸을 나타나는 푸시케 구약으로 하면 네피시하야 그 다음에 영 성령을 나타나는 스피리처 또는 푸뉴마 이 단어 두 가지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둘째 사람이 아까 마지막 사람 마지막 45절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다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의 사람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 인간 아담, 육의 몸, 푸시케 그것을 내빛이 하야 그것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지금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땅에 속한 자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 육의 몸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몸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립힌 그리고 강한 그렇죠? 신령한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45절이에요 45절 45절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개정의 그래서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세번역을 주보에다가 드렸는데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것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산영이라기보다는 그 뭡니까? 육의 몸이에요 똑같은 단어 푸식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 개역 한글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세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선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Life Giving Spirit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누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성령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좀 헷갈리네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주로 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렇죠? 보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3위의 둘째 위기역인 누구?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창조에 개입했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통 성부 하나님 아닌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칭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주로 신약시대에 나오겠죠 여기서 성령님은 아까 제가 푸뉴마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루아흐 루아흐 이게 성령님이 말하거든요 창조 때 성령님께서도 개입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없어요? 성자 예수님? 창조 때 개입 안 하셨나요? 그 창조 때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잇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의 행위가 사실은 본문을 찾아보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들을 몇 번 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고 하는 그 의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보니까 각각 분명히 다른 존재들인데 하나라고 하는 본문이 계속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5장 45절인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님이 동격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Amen, Amen 믿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전부 다예요 제 본문 들게요 일단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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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철저하게 수동 형태로 쓰입니다 일으킴을 받았다고 누가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죽음에서 살려내셨다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으키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주체도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의 주체도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을 주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서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놀라운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 같이 함께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가 어디 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11절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성령님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푸뉴마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이 살려내는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동일시하는 그런 선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이야기 주일날 위로도 받고 싶고 힘도 얻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그렇죠? 뭐 원어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둘째 아담 이 되셨어요 둘째 아담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성을 띈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 푸시케 네피시 하야의 대표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썩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자애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부활된 자 부활받을 자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도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요의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는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다 읽으면 좋겠지만 뭐 각자 계시고 읽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숨을 쉬시며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놓으셨어요? 생기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성령 네피시하야 푸시케 육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이제 뭘 불어넣어줘요? 육의 몸을 만들어내는 living creature 네피시하야 푸시케를 만들어내는 숨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육으로 만들어주는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르하흐 푸늄마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어요 후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푸늄마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우리의 몸이 푸시케 내 핏이 하야 지금 첫사람 아담과 같이 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것 말고 푸늄마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글쓰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제사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실 때까지 온전히 임할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만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멘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고 이미 했고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묵상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됩니까?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스크 끕니까? 호흡기로 전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마스크 빼고 성령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숨을 내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금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생명력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금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심령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보금을 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 일뿐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라는 거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념성 있게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바울 보고 전년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바울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이 사도바울을 막 그냥 재판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말을 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년병 같은 자라 그래요 보금 안에 사로잡힌 자는 전년병 같은 자인데요 죽음의 전년병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생명의 보금을 전하고 생명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를 고백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 중에 전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육의 몸 푸식해 썩어질 것 약한 것 욕된 것 이거 살려내기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 에너지를 썩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푸뉴마 루아흐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 부하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호흡하고 숨 쉬며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까 육의 몸 살려내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잠시 뿐이에요 영의 몸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영 이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영적 호흡을 하면서 영적 숨을 뇌에 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담하고 다른 둘째 아담의 후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은 육의 몸에서 이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생명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하라고 생명 살리는 이 사역에 쓰임 받으라고 육의 몸을 해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이 푸뉴마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해 있는 심령들에게 연약한 심령들에게 부활의 현재성을 온전히 믿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의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살려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푸뉴마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재적으로도 누리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부활 능력의 감격과 능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세상은 아무리 절망해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능력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고 또 새 창조로 이미 우리에게는 한해를 속한 자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몸 육의 몸 푸시케의 몸 넷빛이 하야의 몸 연약했습니다 썩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둘째 아담의 후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푸니마에 속한 몸을 입을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입니다 이미 입었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 생명의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의지하며 오늘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움츠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호흡을 내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대화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떠오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일어나라고요 일어서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이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 부활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한 지체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로 저희들 보내주십시오 연약한 지체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당대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이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홀로 영광